모두 다 따라 불러주셔서 저희도 힘을 입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쯔이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파도 하는게 저희 처음으로 해봤는데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보내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YNA 미니언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건대 역시 최곱니다 안녕 아쉽다 아쉽다 저희도 힘을 입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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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보내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YNA 미니언서 하셨습니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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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ese